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부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진도계 공연단 대표직을 맡고 있는 홍선호입니다. 지금 사단법인 아까 말씀하신 공연단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혹시 공연단의 구성이나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전라남도 진도군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저희는 11명의 단원과 천혜균 54 진도계 16마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혹시 진도군의 테마파크 공연단 이렇게 해서 SNS나 여러 단체들에서 공연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이 학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끄러운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전혀 지금 현시 진도 우리 공연하는 그리고 테마파크 운영에 대해서 일부 진도를 와보지도 않고 지금 우리 공연도 보지도 않으신 분들이 한 5년 전에 일어났던 제주도 영상 테마파크 영상 위주로 똑같은 진도계로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지금 발단이 돼서 이 학대라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보면은 뭐 걔를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때리고 전기충격기 같은 경우에 훈련을 한다는데 여기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자료들인 건가요? 예, 저희 진도군과도 관련이 없고 또 저희 공연단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인분들이 이제는 그 자료들이나 그런 SNS 글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공연이라는 게 서커스다 라고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커스는 곧 학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지금 공연 프로그램이 아홉 가지가 있거든요 그 아홉 가지 중에 그 아홉 가지가 모두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예를 들어서 줄타기를 한다든가 그런 고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가정견 일반 집에서 애견과 교감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 정도거든요 꼭 묘기라고 보기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순독개가 우리 단원하고 같이 뛰고 물건 가져오고 가벼운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도 그냥 붓을 물고 흔드는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서커스 그쪽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르고 일반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만 한 마리가 보여주는 것을 여러 마리가 보여준다 이런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 일반인들도 다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훈련이라는 단어를 써도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훈련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일반인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우리가 공연하는 9가지 프로그램은 진돗개 키우신 분들이 거의 몇 개월이면 다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일단 그러면 견주와 공연하는 반려견과 이렇게 교감이 충분히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단원도 열부 저를 제외하고 저를 포함해서 11명 단원이 있는데 거의 60대 이상 70대 이상도 나이가 드신 분 군청에서 정년하신 분 또 가정주부 개 진돗개가 업이 아닌 분들이 자기 개 한두 마리 집에서 훈련시켜서 공연에 참석을 하거든요 다만 그것이 같이 움직여야 보기가 좋으니까 공연하기 1시간 전에 저희가 모여 가지고 뭐 앉아 하면은 걔들이 전체 같이 앉아야 될 게 아닙니까 각자 집에서는 혼자 훈련이 되지만은 그 훈련을 우리가 통합을 하는 것이지 훈련은 전부 다 각자 집에서 자기 뭐 그런다고 해서 훈련 장소가 자기 집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집 마당에서 이렇게 기본 이렇게 해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지 특별하게 서커스처럼 줄타기처럼 그런 힘든 것도 아니고 단순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학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원래 이게 질문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 답변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나온 김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원래 질문 써 온 거는 훈련 시간 같은 건 어떻게 두는지 그리고 연습할 때 개개인의 견주 분께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동시간대에 같이 모여서 해야 된다고 하면은 모여서 몇 시에 몇 시간 정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원래 질문을 제가 뽑아 왔었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은 개개인 분이 다 각자 시간도 그냥 알아서 집에서 하듯이 그냥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 테마파크 내에서 어쨌든 정해진 시간 내에 공연을 하실 거잖아요 그 시간대에 그러면은 한 번이라도 안 맞춰보고 그냥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공연 시간이 1시 거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13시에 하는데 저희가 11시 반에 당원들이 3시로 출근합니다 그래서 12시부터 한 20분 정도는 우리가 호흡을 마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훈련하는 이런 것은 각자 집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훈련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제가 인터넷 한번 찾아보니까 훈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격증도 다 있더라고요 예견연맹이나 협회에 그런 자격증이 있는데 공연을 하시는 단원분들께서도 그런 자격증을 다 소유하고 계신 건지 단원 입단하는 절차 중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애견연맹 그리고 애견협회 자격증을 군에서 저희가 단원으로 매년 움직일 때 이렇게 서류를 낼 때 전부 다 자격증을 첨부해서 군으로 서류를 제출해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 교육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배우신 분들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장 이게 솔직히 궁금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공연단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그 테마파크 내에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됐잖아요 이거에 대한 계기라든가 목적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2010년도 저희가 우리 공연단이 창단식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연은 201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군에서 진돗개 한 마리가 지금 저희가 했던 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에 한 마리 하는 것보다는 더 여러 마리가 하는 게 더 보기가 좋고 또 좀 볼거리가 되지 않겠냐 싶어서 저희 정관회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진돗개 우수성 홍보 그리고 진돗개 내에서는 또 진돗개 사육해가지고 진돗개를 키워서 새끼 넣고 분양하는 의부로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 소득창출 부분도 분명히 저희가 저희 정관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돗개 홍보 우수성 홍보 그리고 사육농가의 소득창출 부분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그러면은 또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많은 댓글들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공연을 관람을 하려면 입장료를 내고 이렇게 공연을 관람을 한다 테마파크 내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그냥 예 아직 지금 10년간 저희도 그렇고 평일 공연 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무료로 상시 테마파크 자체가 전부 다 무료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료 개방이니까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고 여행객님 오시고 하는 그런 거네요 혹시 이 공연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뭐 좀 더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지금 저희 공연 프로그램 중에 작년까지 우리 진돗개는 서서 춤을 췄어요 그 서서 춤추는 시간이 1분 정도가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1분이 우리 그 자연견종인 진돗개한테 전혀 무리가 안 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 제기돼서 또 우리 단원 또 연세가 되셨고 연세 70 넘으신 분들이 관광객들 앞에서 춤추는 모습도 그래서 그런 것을 작년 후반기부터 폐지 됐는데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진돗개 재미나는 엮어 누가 와서 볼 수 있는 무리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것도 좀 넣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 공연 아까 얘기했던 아홉 가지 중에 무리한 기회가 무리한 그런 훈련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쨌든 계속 뭐 문제가 좀 발생이 될 부분이 있다 싶으면은 추가적으로 더 보완을 하고 개선을 계속 하실 수 있는 당연히 그래야 맞죠 예 이거는 제가 따로 그 궁금한 부분인데 앞에 제가 오다 보니까 좀 간판이 좀 오래 된 것 같더라고요 만든지가 좀 된 것 같은데 저희 테마바크 간판 아니 아니요 지금 그 공연단이 된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이제 단어 중에 묘기 공연이라는 단어가 써져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서라도 아마 일반인 분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더 오해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단어를 예 이제 저희가 자 놈들이 남이 봤을 때 그 표현이 좀 더 이 좀 뭐라 할까 좀 사람들도 와 닿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문구를 썼는데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또 보기가 그렇다고 한다면 뭐 수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직 충분히 그런 부분 제가 이해를 해요 저 또한 개인적으로 이제 동물보호라든가 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엄청나게 깊게 뭐 생각을 해 본 적도 없고 엄청 쉽게 뭐 좀 많이 접해 보지도 않았지만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쨌든 동물보호라든가 동물복지 이 부분이 이제 해외에서부터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많이 이제 활성화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단장님도 따로 이제 좀 필요하다면은 더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하실 뭐 그런 의향도 있으신지 예예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참 또 궁금한 게 앞에 보니까 분양이란 또 단어가 있어요 예예 이게 그러면은 지금 진도국은 테마파크랑 관련 있는 분양인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저희 테마파크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저희 단체도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지 테마파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 분양도 그럼 테마파크와 관련 없이 여기 자체적으로 예예 그렇습니다 분양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분양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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